안녕하세요. 빡빡입니다. 저는 지금 사이칸 마하가닥으로 와있습니다. 이곳은 사이칸에서 베델타운 시점점에서 인한 베델이 있는데요. 스노클링 포인트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라서 사이칸에서는 가장 가깝게 떠오르는 아직 원래부터 하찮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라판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라판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픈아가닥을 실제로 가라팩dom을 주시기 바랍니다. 흠애들에 가까운 멸스터로 이동을 위해 양식을 추구하고 있고 이제 우리 주인도 같이 나면이 있어요. 그는 우리 동네시아가 집사에 그는 천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인이 많이 하시고 다 같이 가라판으로 구경을 해둡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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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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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